할렐루야! 오늘은 준비된 자가 받을 상급 집에 들어온 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의 폭이 다르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메시지의 응답을 누릴 때 분명히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준비된 자가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도리할 새 예루살렘 성의 센터 예슈와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 지금 이슬람 황금 모스크가 세워진 바로 맞은편 지금 발굴되고 있는 다윗 산성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솔로몬이 세웠던 예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센터예요 이삭이 받쳐줬던 모리아 산의 센터이죠 또 사무엘 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회계의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역대하 3장 1절 사무엘 하 5장 6절로 10절 역대상 11장 4절로 9절 10편 76편 2절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14절 사무엘 하 24장 25절 역대상 21장 15절로 28절 역대상 11장 14절 10편 2편 6절 10편 48편 2절 10편 78편 68절로 69절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구절 가운데 안 찾으면 서운할 수 있으니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10편 78편 68절에서 69절 제 템포로 읽겠습니다 오직 유다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얼마나 이 말씀들이요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목상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물론 24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목상할 때 얼마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 9절 한 7, 8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풀어드리면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이것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많이 있으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유다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아하브라고 하는데요 애정을 갖다 사랑받다 사랑하다 하필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슈아 제가 예전에 얼핏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예수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예슈아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스틱 표현으로 예수하를 폄하 비하시키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발음을 만들어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도 예수라고 발음을 하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하의 천만 교회를 오대양 6대주 재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하라고 많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리지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우리 예수하께서 사랑하시는 그 땅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이 시온산을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 우리가 물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개시의 영을 부으십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요 황금모스크 그 자리가 시온산의 센터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통곡의 벽이라고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뭐가 맞지 않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주의 은혜로 저번에 1차 우리 술래캠프 할 때 황금모스크 그 현장이 아니라 길 건넘 맞은편에 뭔가 열심히 발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곳이 바로 시온산성터예요 다윗의 시온산성터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사를 많이 치르려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땅 가운데 하필이면 그 시온산성 그 터 바로 그 근처에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게시하시고 가면 갈수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토요일에 이태원 또 예비 또 절대제자 깜과 함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듯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현장 캠프 하는 거예요 무당집을 뚫고 일반 현장을 뚫고 이슬람 사원 두루두루 다니면서 불사름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실제적으로 전인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예수와가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와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와께서 열두 명의 주의종과 7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 삼고 올라가셨잖아요 그간에 또 제자들이 제자 재생산을 펼쳤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죠 교회가 선거예요 참 아름답지 않나요 토요일에 그렇게 현장 전도 제자 훈련을 시키고 물론 토요일은 굉장히 바빠요 충분히 묵상하면서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또 미국 쪽에 송출시키려면 이제 오리지널 영어 메시지를 제가 2년 만에 또 동영상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래도 주의 은혜로 스피킹하게 하시니까 감사한거죠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제가 여튼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날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신지 아세요? 메시아의 조상 다윗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롯 주님께서 이방선교 세계 열방 보그마 미천더 종족 보그마에 응답을 펼치시려고 하는 사인으로 모합족 속에 후에 롯을 데리고 오셨죠 약속의 땅으로 하필이면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히브리식으로 베트레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떡의 집이에요 떡의 집 한마시아흐가 한마시아흐가 메시아예요 한마시아흐 되신 예슈아가 오실 그 땅 영생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슈아의 집 마국간으로 오셨죠 그 땅 아도나이 예슈아 한마시아흐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한 사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온 시온산을 택하셨는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그 위에 성전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땅에서 만드는 성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저 그리스도의 아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 만드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 성전은 과거로 끝난 거예요 지금의 시간표 예슈아가 제림하시기 이전의 시간표 지금의 시간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이제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제림하시는 우리 예슈아 그 자신이 참된 성전 되시고 이기는 자가 그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 공동체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다위성 저 발굴되고 있는 그 다위성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슈아 영접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되길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을 정확하게 보고서 이 변화의 몸의 영광을 꿈꿔야 된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성은요 가로세로 높이가 대략 2000km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영접의 열매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즉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누릴 때 못해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예슈아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의 상위기관이 노회예요 노회의 상위기관이 총회예요 여튼 제가 다른 지역의 노회에서 다른 지역의 노회로 이제 옮길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교회 재생산 운동 펼치는데 너무나도 탁월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노회거든요 주변에서 교회 이름이 너무 길다고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입에 딱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기도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도 또 사람들의 입에 착 붓게 그런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해왔는데 오늘이 그 응답의 시간표였어요 히브리 사람이 원래 히브리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슈아라고 하는데 유대 교도들이 예슈아를 폄하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만든 발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죠 우리도 지금 예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예슈아 예슈아 교회구나 그래서 예슈아의 천만 교회 재생산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임만웰 언약체험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개인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불량 따라 이 땅에 도래할 천년 왕국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에 칼빈 신학자가 요한 계수록을 풀지 않았었기 때문에 무천년을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특별히 장로교 목사들은 무천년을 무천년을 믿다 보니까 성실하게 끈질게 열심을 다해 회개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보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만약에 천년 왕국의 상급과 새 예루살렘 성의 상급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순종하면서 끈질기게 애쓰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끈질기게 애쓰래요 힘쓰래요 힘쓰다 이게 끈질기게 해라 성실하게 해라 열심을 다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능동적으로 침루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이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구나 유대 교도들이 예수와를 저주하려고 예수라고 하는 발음을 만들어서 전세계에 뿌렸구나 아니 어쩜 우리도 예수라고 했을까 그래서 예수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쁘잖아요 예수와 그리고 원어 아닙니까 얼마나 의미 있어요 모든 저주의 세력을 회파시키는 그 이름 예수와 교회가 5대학 6대주 천만교회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와 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자고요 영육간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자고 잘 드시고 잘 뛰고 걷고 하다 보면 인스턴트 되도록 피하고 그런데 늘 우리 태훈이가 주일마다 라면을 사와요 컵라면을 사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컵라면 안 먹죠 그런데 애들 사육을 할 때는 인스턴트를 먹게 되더라고요 여튼 주일마다 김밥을 먹는데 김밥 먹을 때도 있고 빵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태훈이가 늘 컵라면을 지가 지 돈 내고 사오는 거예요 목사님 컵라면 사줄까요 아니야 니 것만 사와 그런데 이제 그 컵라면을 가지고 몇 명이서 또 나눠 먹는 거예요 거기에 맛들였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지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상계동에서 같이 예배해 드리는데 컵라면이 야 태훈아 너 오늘은 컵라면 안 사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없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정집사님한테 아 정집사님 컵라면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네요 서운하네요 지폐 하나 있으면 얘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컵라면 하나를 사와가지고 나눠 먹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세요 그냥 컵라면 하나 되도록이면 인스턴트를 피해야 된다 이거죠 왜 변화의 영광을 누릴 사람도 있으니까요 죽음은 원죄로 인한 결과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야 됩니다 우리는 예슈와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푸뉴마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원죄 문제 해결받았고 자범죄 해결받았고 법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영생의 몸이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죽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채 영생의 몸으로 변화할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죄성 죄성 우리의 잘못된 자아 육신 우리의 몸 육신 그래서 많은 영지주의자들이요 몸을 학대합니다 잠도 안 자고 기도해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 그런데 세 예루살렘 세 예루살렘 산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시려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래요 주님의 나를 사모하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래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만 듣다 보면 그 이상의 영성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캐리그마 이 설교 메시지를 듣는지 아세요? 당연히 읽는 것도 읽어야죠 그런데 읽을 때는요 자신에게 주신 그 시간표의 영성만큼만 그 성경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늦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왜 이런 말씀 주신지 아세요? 왜 교회에 강단의 메시지가 있는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적 시간표를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캐리그마라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고스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 캐리그마 선포되어지는 말씀 레마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 레마 중에 강력하게 꽂히는 말씀 흐레마라고 표현을 제가 분명히 드렸죠 이 말씀의 세계가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하셔요 감사하시라고 그 이상이 있어요 성령을 진짜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으로 낙원에도 가고 천년 이후에 예수와가 오신 천년 이후에 완성체 영생의 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 천국의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의 새 집에는 입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상급으로 주실 세상의 예수와 한마시아크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자살할 수 없어요 물론 성경 안에 자살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살하면 무슨 손해를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로 뵐 수 없어요 낙원에 의식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영 영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잔다 라는 표현도 있죠 성경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재미있는지 맛깔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아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원과 관련을 지으시는데 이곳은 지금 현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총성된 자들에게 수고했다고 그래 너 수고했구나 수고했다고 은혜로운 선물로 은사로 부여하시는 상급의 현장인 거예요 지금은 요한계속 21장 1절과 2절 말씀대로 영원한 천국에 있으나 때가 되면 새롭게 변화되어질 현실 새롭게 변화되어질 세상에 내려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궁금하죠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제 박자대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상징인가요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풀면은 무천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때 하늘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뜨거워 우리 사람 Realm ares